마마께서 이렇게 낮은 수를 두실 줄은 미쳐버렸습니다 많이 놀라셨나 봅니다 예 아마 때문에 국장도감에 기별을 보내 장례정보를 할 뻔했음 뭐 하자는 겹니까 충전이라는 사람이 시정차 빼드리라는 수술을 배운 대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마마께서 성남 대본을 죽이려 한 일을 명상 대본에게 모조리 뒤집어 씌우셨지 않습니까 충전께서 직접 올린 전남 성룡 어찌 관상룡으로만 썩히겠습니까 게륵한 유심이 화답을 해야지 이러실 줄 알았으면 제가 직접 성의를 다해 다녀오는 걸 그랬습니다 이래서 급한 방법을 쓸 줄은 몰랐습니다 충전 성남 대본에 대한 비방사를 만드셨을 때는 이런 각오를 하셨어야죠 성남 대본에 대한 비방사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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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방사 감사합니다.